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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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쁘다. 정말 유명한 비치죠. 아 여기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바닷가에 이렇게 놀이기구가 있네. 여기 산타모니카 비치라는 거 아니야? 바닷가. 산타모니카 비치. 너 여기 많이 와봤지? 저는 옛날에 많이 왔는데 거기 피어 같은 데가 가봤어. 맞아 맞아 맞아. 배고프게 만들려고 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초화를 시켜야 돼. 전에. 저기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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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저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밖에서 운동하는 거. 아 이렇게 돼 있어? 우와. 저긴 좀 더 뭔가 느낌이 있어요. 혜진이 혜진이 안녕하세요. ony flip Birch 저 사람 뭐야, 왜왜왜왜왜왜다. 뭐야 저사람 뭐냐? 재밌다. 어우오옅 뭐야? 스파이더. 이번엔 공연하시는 분 같아. 와우. 사람이 성인이잖아 남자. 저거 핵탄 raped dra Oxomet Amber disciple 아는 사람 아니냐고. 근데 저거 원래 저렇게 하는 운동인가? 신기하다. 잘한다. 저사람 뭐지? 무슨 예술관인가? 오! 돈 거 봐! 신기하네 간지 주윤 어디 부위가 운동하는 거야 이게? 너의 upper body to hang on, but really move around you're going to use your legs and your hips to rotate 로테이션이랑 움직이는 거는 다리랑 여기 힙 쪽도 많이 써야 된대 이렇게 잘생겼네 She said she very handsome 아, 세린아 나 저거 못들었는데 잘생겼어 잘생겼다니까 Are you a gymnast? No No? No, they're welcome 아 Is there like a trick to it like that you can teach And so he doesn't get hurt doing it First of all, so now the difference is I'm rotating 아, 이렇게 당기면서 옆으로 가는 거네 You turn Yes Try the difference Yes Do you understand, 혜정? Yeah Do you understand? Yes Okay 못할 것 같은데 어? 어? 하하하하 이 것도 안 돼 하하하하 이 것도 안 돼 Okay, come on Okay, 매달렸어 Come on, come on Okay You're so 올라가 벌써 올라가 Okay, 반동을 어떻게 줘야 되지, 반동을? 아까 이렇게 팔 발란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어 팔 펴야지, 한쪽 그 다음에 아, 안 따니까요, 형 하하하하 안 돼, 안 돼 아, 안 돼 나는 반동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나는 몸으로 갈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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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이거 한 번은 못 한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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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렇게 힘들어요? 저게 쉬운 것 같죠? 하하하하 진짜 안 돼요, 저게 저 사람이 너무 쉽게 한 거야 하하하하 형, 진짜 한 번 해보세요 xture 하하하하 형, 이게 안 된다니까 아니지 우리 댄스 했으니까 되지 댄스 했으니까 되지 우리 댄스 했으니까 되지 당장 와, 역시 오늘 강사님이에요, 강사님 와, 봤잖아 어렵진 않던 거였어 재밌다 이야, 잘한다 브랜드 의외로 좀 오는데? 이거 브라이언이 나 이용하려고 한 거야. 나 일부러 시킨 거야. 그거 좀 줄래? 나 키 작아서. 오 진짜 높다. 이렇게 높아. 작아. 나 밀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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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당겨. 다리 당겨. 다리 당겨서. 오케이. 오. 오. 팔 아프다 근데. 표정 봐. 너 해봐 또. 잘한다. 많이 했어요 형. 잘했네. 아 부러워 아프다. 고음다고 해야지. 땡큐 써 마이. 땡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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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누나 진짜 이거 봐봐. 이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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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누나 저기 뒤에 봐. 또 있어? 와.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어려워. 너도 해봐 여기. 여기 있네 짧은 거. 여기 있네 짧은 거. 또 완전 짧은 거 있네. 애들 거 있다 애들 거. 저거 애들 거 해봐. 애들 거 떼어. 근데 너무 애들 거면 나도 좀 자존심 상하잖아. 아니 다리 올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해보라는 거지. 아 이거 몸으로 다리 올리는 거? 그치 그치. 해봐. 유아용 아니에요? 유아용 같은데? 쏘리. 오 이거 되네 이거는. 낚시 있지? 낚시 있지? 그래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준빈이 아예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저요? 유아용. 하법으로 가져와 보실래요? 제가 해볼게요. 저거 진짜 안 돼.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야지. 뒤로 이렇게 할 수 있어? 반대로? 다리를 뒤로 들어? 뭔 말하는지 알지? 네. 다치껏 불안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 야야 너 지금. 나 자극했어 지금. 누구도 나 막았어. 야야 너 지금. 나도 못하지 이런 거. 나도 못하지 이런 거. 나도 못하지 이런 거. 뭐 도와줄 수도 없고. 뭐 도와줄 수도 없고. 야 이따 너무 놀랐잖아. 뭐 도와줄 수도 없고. 뭐 도와줄 수도 없고. 야 너. 야 너 전국 갈뻔했어. 너 괜찮아? 너 브라보. 내가 원했던 건데. 잠깐만요. 저 손가락 몇 개죠? 세 개요. 야 나 너무 놀랐어 지금. 나 뱅이 내가 원했던 거야. 점수 기술. 야 너 지금 좋아하네 이제. 근데. 원래. 산타모니카의 벤이 이런 곳인 거죠? 운동하는 데잖아. 뭐 다른 거 없나? 뭐 하체 운동 이런 거 없나? 뭐 하체 운동 이런 거 없나? 오 와우. 세 분 날아보는 거야? 세 분 날아보는 거야? 세 분 날아보는 거야? 남편이 왕텐이래. 아 진짜? 아 아까. 계속 보고 계셨구나. 아 보고 있었구나. 그렇지. 땡큐. 저 때 되게 옆에서 자랑스러웠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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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아주 아쉽게. 저한테 나의 사진을 찍고 있었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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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했으니까 스트레칭 하는 게 좋지. 와 유연하시네. 누나 진짜 유연하다. 진짜 나 이거 안 됐잖아. 너 해봐. 나도 이게 안 돼. 그건 안 돼 나도. 나 옛날에 잘 됐는데 이거. 진짜 뻣뻣해가지고. 근데 누나 진짜 유연하구나. 나 다리 찍기는 다 안 돼. 누나 저것도 돼요? 이거 서서? 서서 이게 딱 땅에 닿는 것도 돼요? 그거 되지 않을까? 누나 당연히 되지. 아까 누워서 됐으면. 그렇지? 와. 오. 다 입지도 않아. 다 입지도 않아. 다 입지도 않아. 유연해 나는.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누나 뭐 하자. 팔을 왜 이렇게 떨어. 저기 뒤에 복싱했으면 연기자예요. 너무 시강이셔. 너무 시강. 근데 이게 사람 많은 데서 뭔가 이걸 하니까 좀 재미있다. 약간 에너지가. 혼자 와서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 칼로리 태웠으니까 못 먹으라 할까? 못 먹을 거예요. 이제 한국을 가져갈 거 우리가 테스팅을 하러 가야 되니까. 준비됐나? 준비됐죠. 준비됐나? 가자 가자. 저 근처에. 아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아미가. 아 여긴가 봐요. 아 여기도 여기. 팬케이크. 여기네 여기네. 추천 많이 줬어요 바빠가지고. 아 추천. 팬케이크. 유명한. 신기하다. 야 야 야 야 이 둘 봐봐. 진짜 길게 생각했네. 저길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대박이다.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아 재스틴 비버도 왔어? 비버 부부가 왔던. 아 맛있지. 맛있어. 너무 부드럽지 너무 부드러워. 근데 문제는 저 먹으면 배가 안 풀러. 이건 배 안 풀러. 아 맞다 맞다. 배가 고파.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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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일단 오리지널 하나 먹어봐야 돼요. 오리지널 히터치도. 그레이프 프루츠. 안녕하세요. 하석진 씨가 라멘집 아니면 좀 기운이 많이 빠지네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근데 밖입니다. 아 그래요? 그 표정 뭐예요? 표정 뭐예요? 다 지금 바로 만드네. 여기도 똑같이 오픈키친이에요. 팬케이크도. 거품을 만들어도 되고. 그렇지 이렇게 가야죠. 저 모든 과정을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와 탁탁 찌시는 것과 다르다. 여기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우와 모양 봐 모양 봐. 어떻게 저런 모양이 나와. 아니 이건 굽는 게 아니라 찌는 거야. 그럼 그럼. 어 뭐야. 미루 타노시미가 아리마스. 하이 하이. 나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좋아. 좋아. 아 맞아요. 너의 순수함이 지금 어필 되고 있다니까. 지금 계속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팝업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엠제이의 일본어가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데쓰. 소장님 관상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영업 사원으로서 사람을 보는. 이 사람을 사겠다 안 사겠다라는 걸 좀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에이스였거든요. 회사에서도. 제발 좀 실례해서 인터뷰하면 안 되니까. 아니 무슨 뉴스. 뉴스 인터뷰. KBS 9시 뉴스. 제가 영업 사원으로서 사람을 보는. 이 사람을 사겠다 안 사겠다라는 걸 좀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에이스였거든요. 회사에서도. 근데 여기 인테리어나 이런 거 봐도 만만치 않아. 장인 느낌이 나죠. 장인 느낌이 나죠. 아 맛있게 드셨어요? 아 맛있었는데 팝업은 밤에 이런 느낌. 완전 장인이죠. 여기 절대로 벗어내려고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자리에서. 이제 수풀 내면 엄청 오래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지 이거지. 얼마나 부드러웠다. 그러니까 입에 들면 사라 녹지. 그치. 진짜 오래 걸린다 근데. 그쵸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거. 주희가 다 대기하려는 의자 아니야? 저게 이제. 손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 맛있겠다. 기다리겠다. 뒤돌아보면은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땀 나왔어. 아 나왔다. 얼마나 맛있어. 저걸 쌓아요. 아 맛있겠다. 밥으로. 3단이에요? 와. 배불러요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배불러요. 이러니까 오래 걸리지. 오 이거는 내가 볼 때 여성분들도 지금 방송 보면 난리 날 것 같은데.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딱 사진용으로 정말 간직하고 싶어요. 우와. 우와. 커스타드 소스가. 또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커스타드 소스.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아. 정확히 일곱 번 휘감았어요. 우와. 아 이거 아 이거 맛있겠다. 하이 오맛다 스시오. 아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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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렁. 사진 찍자. 와. 이야. 다 사진 찍자. 오 이건 남자들도 사진이 가게 만드는 거야. 팝업하면 이런 모습 나올 거예요 다. 그리고 또 이게 워낙 비주얼이 좋으니까 또 팝업 오시는 분 다 인증자 찍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팝업 상륙작전 왔다 이런. 무조건 무조건. 계속 움직이고 있어. 일단 오리지널로 한 번씩 먹어볼까요? 너무 좋아요. 와 썰리는 느낌 봐. 와. 진짜 부드럽다. 스펀지 같다. 쿠션이 맞다 쿠션. 아니 어떻게 그냥 빵이 이렇지. 썰리는 느낌 봐. 처음 먹어봐 이런 거는. 움직이는 빵 처음 먹어봐. 디저트 쪽에 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냥 한 숟가락 얻어먹는 건 좋은데. 그쪽에 취향이 있진 않더라고. 무슨 일이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어. 난 왜 이런 걸 안 먹어봤지? 전 옛날에 이제 핫케이크 가루로 엄마가 어릴 때 해줬던 게 맞아. 팬케이크인데. 저거 저거. 맞아 맞아 맞아. 추억이죠. 그럼요. 거기에 이제 시럽 쫙 뿌려줬으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마치 부시맨이 처음으로 콜라 마신 것처럼. 오 이렇게 충격적인 질감과 맛이 있다니라는 생각이. 표현이 풍부한데요. 야 이제 이거 라면에서 벗어나나요? 오 진짜 맛있었어. 깜짝 놀랐어. 오이씨 오이씨. 우와 오이씨. 와 와 이거만 먹어도 맛있어. 온리 고레와. 옴마이데스네. 오레 닭게로. 오이씨 수귀룩. 그냥 순수하게 빵만 먹어도 맛있다. 와 울 살짝 뿌려도. 저 빵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니까요. 꿀만 살짝 뿌려서 꿀이에요 꿀? 네 아 반죽이 진짜 좋다 이건 무조건이지 상큼 쪽도 한번 궁금해 저는 또 잠옷까지 마지막 먹으면 상큼하고 알매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나는 진짜 디저트 이런 걸 너무 아는데 난 겪어보고 살았어 멍뿐이 온화이지 내가 또 얘는 한국에 제일 욕도 많을 것 같아 음 이 펑신벙진한 거를 커스파드 소스를 다 감아버리니까 근데 많이 안 달아 그니까 근데 너무 달다 싶으면 자몽이 있으니까 자몽이 있으니까 아 만약 달지만 않고 이것 때문에 형 즉 끝에 약간 씁쓸한 맛이가 없네 마냥 달아 보이는데 마치 우리 지금 파워 지금 하는 것처럼 구하는 것처럼 마냥 달콤하고 좋았는데 그렇죠 씁쓸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 어려울 걸 이미 직감을 했어요 아니 진짜 여기 물을 끌어야 될 것 같아 이거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은데 맛은 정말 보여주고 싶다 한국에 형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얘기해보자 저희가 한국에서 팝업을 팝업이라는 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꼭 이런 걸 좀 맛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일단 먼저 운을 좀 띄우면 좋을 것 같아요 깨도만 안 나오면 돼 깨도 제발 지금 밥을 먹은 것과 다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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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과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것? 너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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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것과 다 똑같은 것과 다 똑같은 것과 다 똑같은 것과 이렇게 근데 저 분이 오셔야 돼 저 사장님이 오셔야 돼 여기에 그러네 아 그럼 수배를 한다면 가능성 있을까요? 철판이 이게 이 공간이 넓어지면 더 많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로 아니지만 아 이렇게 아 아 팬케이크는 여기서 바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단점이네 지속력이 조금은 힘들다 지금 진짜 고민된다 왜냐하면 팝업용어로는 진짜 어떻게 하면 완벽하거든요 사진 찍기 좋지 이쁘지 음식도 이쁘지 맛도 맛있지 아 좀 이거는 좀 아 레시피라도 좀 아 석진행도 지금 브레인 돌아간다 아 무릎 꿇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 셋만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들과 이런 시간을 빌려서 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인생 처음으로 먹어본 이거 수플레인데 아 이걸 저만 하는 게 너무 아쉽고 이거보다 더 나은 수플레 팬케이크를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에 벌써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와 아 그래 뭐 짧은 기간이면 얼마나 짧게 생각하시나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이店을 쉬지 않기 때문에 약 3일, 5일 정도이면 아, 3일 정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준 거예요. 처음에 판네키에서 이렇게 감동했다고 말하면 정말嬉しい. 한정만 해도 행복한 코멘트였고요. 그런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까 싶어요. 석진이 형의 말이 너무 좋았던 거죠. 이러면서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석진 님이 깊이가 점점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질문에 대한 깊이, 합법에 대한 진심. 명함은 또 받았어요. 저희 일부러 저 근처에다가 저스트 비버 근처에다가 어라운드 비버